밤늦게 죄송합니다만 긴급히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쪽 정보부의 북주선 잡자가 있어 동무? 모두 철회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밀이 셌다는 건 분명히 여기에 그것도 윗선에 두더지가 있다 요 의자를 사 사람하고 어떻게 해 인질이 되지 말아 써야죠 이 시간부로 24시간 두검장 붙여 너 하는 짓이야 응하지 않으시면 동무로 관주해서 수사선상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랬고 밝혀지겠지 네 배우도 박평우 차장이야 김 차장은 미친 것 같습니다 나 사찰해 거기 사진과 증거품들을 보세요 내가 모를 것 같다 내가 모를 것 같다 내가 모를 것 같다 자동이 회사선 가기 네 배우기를 켜고 싶어 수사선MyRқ 5.04.5루야 6.04.1호 3.2호